다음 BJ와 영상대화 함께해요 유저참여 이게 뭐에요? 새로생긴 기회 아프리카TV는 BJ와 유저가 실시간 영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유저참여 기능을 이게 뭐야? 유저참여 요청 버튼을 활성화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BJ가 기능을 활성화하면 채팅창 우측에 오른손을 든 사람의 모양의 유저가 참여 기능 버튼이 활성화되고 이거 한번 해볼래요? 동시에 8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와 진짜로요? 추가 기능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지 벗고 되게 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고추 깐다고요? 그 사람은 잘못으로 될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디 로고 있어요. 야 얼굴 깔 사람 있어요 지금? 이거 재밌겠다. 어 아프리카 신기능 체험 얼굴 깔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라이프 이리로 와봐. 이거 어제 나온 기능이거든요? 있나 모르겠네요. 부각기나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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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혼시옹시옹 데이트 복귀하냐? 잠깐만 여기 있지 않을까요? 부각기는 없는데? 유저참 있다. 어 있다. 유저참이 이거네. 설정 켰다. 어 지금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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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설정을 비디오라 설정을 좀 부탁드릴게. 수락을 해야 되는 건가? 화면 받아보세요. 어 설정할 수가 있네. 받으면. 너 꼬축하면 죽는다? 안 되는데? 오오. 나갔네요. 그 사람이 다시. 나갔네. 다시 수락. 수락을 해야 떠요. 아. 그리고 형이 초대를 할 수도 있고. 형이 초대를 하는데. 수락을 누르는데. 수락을 누르는데. 유기부 불영상도 여친 몰래 보는데. 윤리? 윤리삼? 여자 같아. 아니 왜 또 여기서 가. 어 떠. 신기해. 좋아. 오픈 눌러봐라. 렉 걸린다. 왜 안떠? 아 거절했대요. 아 시발. 신청만 하고 거절하네. 개새끼리가. 이제 블랙 할거야. 렉 걸린다 이제. 슬슬. 요청은 꺼놓으세요 요청. 요청 꺼요 이제. 오케이. 네 꺼놓고 여기서도 온 사람 중에서 마세요. 음. 아 이렇게 하면 저게 되네. 나갈게요. 어. 아 이거 아직 기능간에 오류가 있네요. 한 명씩 받아보는 건 귀찮다고 생각해요. 한 명 해보고 싶다. 네. 아 그만 신청해. 여자 없어요? 이거 모바일로 되네요. 그럼 얼굴 무조건 되겠네. 제가 한 번 신청해 볼까요? 아니 하지마. 코트 사랑행. 와 이걸로 나중에 콘텐츠 하나 만들면 괜찮을 거 같은데? 이게 바로 전화 데이트지. 와 이거 뭐 엄청나게 신청 많이 안 안개꽃처럼. 아니 거절에 초대해놓고 나 이제 블랙한다. 나 진짜 블랙합니다. 예? 노래하는 마방 뚱땡이 방송에 얼굴 까기? ㄱ ㄱ 사회적 자살이 바로 이거였네. 아 왜 거절해. 나 이제 블랙 할 거야. 소명하는 닉네임도 싹 다 블랙해. 지금부터 블랙입니다. 인생비. 하관이. 어?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야. 네. 뭐해? 너 벌에 쏘였니? 아니 하관이 왜 그래? 뭐하노? 네? 뭐하노? 어. 저 백수에요 백수. 디스 인사이드 두상좌 아니야? 너 감자야? 너 감자야? 네. 남자야. 아니 감자냐고. 아니요. 감자 아닌데요? 고구마야? 아니요. 아 그래? 네. 오 신기하다. 어.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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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안녕? 어 안녕하세요. 몇 살이야? 저 27살이요. 27살? 네. 근데 왜 코 밑으로 안 보여져? 잘생겼구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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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지게 생겼네. 네. 오. 그래 그래. 어. 네. 재밌게 봐라. 네. 응. 여자 없나요? 자 코순이 없나요? 재밌다 이거. 코토 윤순이. 앞으로 이걸로 전대하면 되겠다. 오늘 코순이. 전화 데이트 한번 해야겠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빠. 저 잘 보여요? 네. 오빠 잘 보이는데 오빠 저 얼굴 다 비춰야 되나요? 아니 뭐 다 비칠 필요는 없어요. 제가 화장 안 해서. 제가 좀. 화장빨이어서. 아. 아. 지금 화장 안 하는 상태야? 네네. 화장 안 했어요. 지금 혼자. 그래서 껍데기 벗으면서 오빠 보고 있어요. 아 진짜? 네네. 오. 뒷다 이쁘다. 네. 오빠 진짜 신기하네요. 어. 아 나 방송하면 나와? 어. 네. 오빠 얼굴 나와요. 오빠 지금 손을 드는 거 나와요. 음. 오빠 그. 오빠 살 좀 빠졌네요. 원래 투턱이었는데. 쓰리턱이었는데. 좀 갸름해졌네. 음. 니가 뭔데 나를 판단해? 하하하하하하하하. 껐네. 오케이. 너네 이제 뒤졌다. 코순이들아 대기해라 이제 슬슬. 나중에 해줄게. 오케이. 이걸 컨테스트 해야겠다. 전술의 장전 완료래. 이거 재밌다. 그래? 야 이걸로 할까 그냥? 컨텐츠를? 오케이. 음. 가만히 있어 봐. 그러면은. 어. 방제를. 어. 신붓감 컨테스트. 어. 신붓감 컨테스트. 신붓감 컨테스트 바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요? 이 새끼 발기했다. 아니 뭐. 아니 뭐. 왜요? 또 지만 재밌는거 좋아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왜요? 하하. 왜요? 또 시작이다. 슈벨럼. 아니 뭐가요. 시이빨 어제. 그 이상한 컨텐츠보다 훨씬 재밌겠다. 존나. 기대된다. 자극외제. 자. 그러면은. 어. 사회적 매장 컨텐츠. 어. 뭔 신붓감이야. 으 죽고 싶어? 시청자들이랑 그냥 놀라고. 색도가. 왜요? 그만 해치고 시작해라. 개돼지려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1대1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7, 8명 받아가지고. 디코처럼 다 띄울 수 있어요. 안돼 안돼 안돼. 그건 좀 에바인거 같아. 당연히요. 그러면은. 오디션 보자. 신붓감 컨테스트 오디션. 이거 야무실거 같은데요? 남자를 왜 받아. 예. 남자를 왜 받아. 에바야. 남자 받는건 좀 아닌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예. 예. 남자를 왜 봤습니까. 상식적으로다가. 90% 남자에. 예. 남자는 좀 아니죠. 형이 하고 싶은거 해. 대신 코순이들. 후만남은 하지 말자. 아니 그냥 남이 올린 이슈나 하자니까. 왜 또 심수리에요. 한번 해보라고. 일단 새독돼지녀나. 존에코순이들. 발굴해보자. 분명 있을거야. 자. 그러면은 한번. 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사랑행 한번. 너 한번. 그냥 역사의 흐름대로 가. 코드사랑행. 너 한번만. 너. 너. 저기 할수도 있다. 어. 성희롱. 선 넘는 채팅은 바로 전해자. 오케이. 테이. 이거 거절해서. 야 테이. 블랙헤랄프야. 테이. 블랙헤. 나 이제 블랙헤. 나 이제 블랙헌다. 응. 코트사랑행 한번 해볼게요. 오. 오. 집에서 화장. 다 지우고. 배 긁으며. 형 방송 볼텐데. 얼굴 까겠노. 아니. 생얼이 뭐 어때서. 오빠. 아까 코트윤순이. 정대 유폐했죠. 어. 윤지야. 좋았다. 아주 좋았다. 윤지야. 어. 빠딱. 재밌다. 빠딱. 고맙습니다. 그래도 아프리카 전체에서. 첫 시도하는 건데. 좀 봐보자. 얘들아. 음. 이제. 그. 저기. 블랙헐일 거예요. 정말로. 아. 윤지. 아. 너였구나. 아. 그. 어. 그래. 그래. 나한테 저기 다시 보내줘. 어. 와랄라. 거절. 어. 골뱅이 거절. 거절. 유쾌한 갈매기 거절. 어허. 와이티씨 이거 하지마. 어. 블랙한다잉. 어. 근데 여자는 없네요. 무조건 벗으라고 해 안 벗으면 마기꾼인 바로 천혜자 키우. 어. 와이티씨 이 새끼 너. 야 이 새끼 블랙해야겠는데. 와이티씨. 4. 라이프. 너 뒤질래? 네. 뒤질래? 왜요. 왜 걸어? 개새끼야? 여자만 봤는데? 아니. 무조새끼 아니에요. 완전. 와. 잘생긴 참. 존나 엮이 없네. 죽여버리고 싶다. 야. 아. 눈 크게 뜯는 거 봐. 와. 뒤질래. 개새끼야. 어. 꺼져. 비풍신아. 꺼져. 존나 엮이 없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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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바. 존나 엮이 없네. 에? 와. 싸대기 개마렵네. 디진다. 어? 자. 이거 근데. 그걸 해놔야겠다. 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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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청에다 거절하면은. 바로 그거 합니다. 예. 블랙합니다. 코트사랑행. 얘 블랙 할 준비해. 너 내가 받는다. 여자들은 외모에 민감한데. 이 시간에 화장 지우고 편하게 볼 텐데 하겠냐. 키우 키우 미리 공지 쓰고 해야 준비하고 할 거야. 음. 음 호주형 원 밴드 아 웃기네 유쾌한 갈매기나 거절할거야 아 화면 배치도 설정할 수 있네 음 아 장미꽃만큼 받을게요 얼굴로 웃기게 하자고 아 진짜로? 어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얼굴로 웃기게 재밌을 것 같은데 블랙 할 수 있잖아 이제 실명제잖아 오케이 컨텐츠 바로 갖고 올게요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잠깐만 유저참을 잠깐 꺼놓을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얼굴로 웃겨라 네 자 남의 얼굴로 웃기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아프리카에 새 기능이 생겼습니다 자 신청해 보시구요 거절하면 바로 예 블랙합니다 자 랜덤으로 봤습니다 랜덤으로 네 얼굴로만 웃기기 전 10정색할게요 10정색할게요 이거 안반 이 새끼야 랄프야 NQ EEN KE 블랙 NQ EEN KE 블랙 블랙에 어 블랙 음 어 십십 돼지코트님 음 지들이 고르는 것도 거절하는 거니까 이거는 안돼 안돼 자 십십 돼지코트 어 받을게요 아 닉네임이 십싹 돼지코트야 너 이 새끼 안 받으면 바로 블랙이야 어 아 블랙 해야 돼 그래야 애들이 장난을 안쳐 어 얘 너무 오래 걸린다 얘 이게 십싹 돼지코트 얘 있지 십싹 돼지코트 얘 블랙해 어 블랙 어 닉네임 P2P 엄마로 바꿨어 P2P 엄마라는 닉네임 블랙해 어 모르겠어요 AMBIT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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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닉네임 닉네임 히읗 히읗 에이치 블랙 그냥 히읗 에이치 영어 대문자 에이치 블랙해 아이디 아이디 응 DY 어 블랙 컨텐츠인가요? 아니 그럼 걸지마 여러분들 안 걸어야지 내가 이걸 진행을 하지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닉네임 챕피언 닉네임 챕피언 블랙 어 안 빠져서 블랙 되는거죠 지금? 어 지가 걸어 놓고 저기 안 하는거야 어 어 저 걸었으면 받으라고 미친놈들아 방송 루즈해지잖아 아이디 N 아 이 새끼도 아 어 됐다 받았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 하시구요 자 닉네임 N Y 아 N G Y D L S 9 8 0 5 0 1 블랙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바로 저거 N G Y D L S 9 8 0 5 0 1 블랙 어 자 방제 보시면 컨텐츠 나왔고 자 바로 갈게요 웅땅뚱땅 받아볼게요 웅땅뚱땅 예 얼굴로 웃겨야 되잖아 얼굴을 저기 하라는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갑니다 자 아니 안웃기면 블랙 이런건 아니구요 네 닉네임 웅 어디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준비되셨죠? 예 얼굴로 웃기기 컨텐츠에요 아 몇살이세요? 서른한살이요 아 그래요? 예 네 약간 지코 닮았다는 얘기 안들어요? 지코요? 예 얼굴 왼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채팅창을 가려가지고 지코랑 약간 최치수 닮으셨네요 네 음 잘생기셨네 에휴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아 혹시 이왕호씨 아니세요? 아니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 쌍꺼풀 수술하셨나요 혹시? 수술 안했어요 수술하셨네요 아 수술 안하셨고 예 그 알겠습니다 저기 키가 몇이세요? 182요 와 진짜 잘치게 생기셨다 하些 에 하하 하하 ändank 하하하 여자친구 없으세요? 예 왜?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만나러 밖에 안나가요 그냥 밖을 잘 안나가셨어요? 네 그래 일단 좀 많이 피곤하셨나봐요 방금 일어났어요 아 무슨 일 하시는데요? 일을 안해요 지금 아 일 안하시는구나 네 아 그러면 뭐 혹시 개인기 같은거 있으세요? 개인기요? 네 개인기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저한테 하고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연결된게 어떻게 보면 2년이잖아요 예 하고싶은 말 없냐구요 열심히 하세요 방송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아 시바 나보다 동생인데 존나 무섭네 자 바로 갑니다 나 이거 알림 좀 보내야겠다 흠흠 와 친척 너무 많이 온다 자 갑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안보여요 잘때 몰래꽃기 블랙 자 다음번 받을게요 근데 좀 신선하다 ㅋ 진정 남이 참여해주는 컨텐츠 배꼽미녀님 반갑습니다 저기 얼굴로 웃기는 컨텐츠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기요 너무 더러워서 패스하겠습니다 bj 이노베이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평택에선 27이요 네 평택에선 27 네 혹시 욕실이신가요? 네 그리고 이거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짐이 생각나는데 좀 스토러들한테 한마디 해도 돼요? 아 예예예 그.. 제가 거울을 봤어요 예 그.. 각자 거울을 보시면 안면비대칭이라고 알죠? 예예 안면비대칭 알죠? 이거 한 번씩 해보세요 지금 이거 한 번씩 해보세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혹시 네 혹부리 영감이세요? 왜요? 아니 혹이 나신거 같아가지고요 아 이거요? 아니 좀 아니 얼굴이 왜이렇게 광각을.. 아 그정중이에요 그정중 아 그래요? 네 몇살이세요? 27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27 혹시 욕실에서 지금 뭐 샤워.. 목욕.. 목욕하시면서 방송 보고 계셨던거에요? 아 목욕하는데 그냥 뭐.. 코치형 또 뭐.. 이사람 조치거리 하나 해가지고 한번 봤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잠시만요 코치님 좀 궁금하겠는데 예 아 제가 이게 지금 엄청 노안이에요 예 조까지 생기셨어요 아 그.. 아무튼 노안이긴 한데 네네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 방송이요? 아 저 얼굴이요 아 얼굴이요? 예 근데 포기하고 살면 편해요 제가 봤을때 근데 코치님도 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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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거 하시는건가요? 미안해요 제 외모 이렇게 몰아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진짜 어이가 없다 아 정말 당신에 비하면 난 알파메일이야 아프리카 한.. 저는 그냥 뭐.. 시그릴라는 신념 보고 있구요 코치 형이 한반부터 막 본거 봐갖고 어.. 컴퓨터 좀 그냥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머리는 뭐.. 무슨.. 뭐.. 어떻게.. 지금 신념중이라 그래요 이거 신념중이라 그래요 이거 아 바보샵에서 하신거에요? 아니요 그냥 일반 미용실인데 지금 신념중이라서 된거에요 또 왁스바라고 하면 괜찮아져요 어.. 네.. 왁스바라고 하면 괜찮아져요 그래도 꾸밈을 굉장히 좀 저.. 되게..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분인거 같아요 굉장히 멋있는.. 이거.. 이거 코팅이에요 이거 바디워시 이거 추천드릴게요 이거.. 아.. 바디워시요? 이거.. 이거 저 메이버로 쳐봐요 러시 덧히라고 쳐봐요 아.. 덧히로? 이거 진짜 좋으면 돼 이거 진짜 좋아야겠어 이거 음..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신임이 가네요 그.. 채팅창들.. 그냥.. 그냥.. 전달하게 무시할게요 예.. 나도 무시할게요 예.. 너무 오래.. 보기엔 좀 그렇네요 예.. 다음분 자 이거 걸었다가 취소하시면 블랙합니다 여러분들 네.. 음.. 또다시 왔어요 아.. 또다시 왔어요 개인기 있나요? 네? 개인기 없어요 와.. 왔어요 와.. 지른다 진짜 짧은머리 짧은머리 와.. 역시.. 혹시.. 혹시 호리병이세요? 네? 혹시 호리병인가요? 아니요 혹시 땅콩인가요? 아니요 정답 땅콩 네? 정답 땅콩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혹시 사남원이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예.. 여자친구 없다 그랬죠? 없어요 음.. 여자친구 없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 어.. 코트.. 코트랑 네.. 본인이랑 얼굴 비교해서 누가 더 잘생겼습니까? 정이겠죠 네? 정이겠죠 아.. 본인보다 내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거에요? 지금? 오.. 도찐겠지? 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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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저.. 사남원이 예.. 예? 귀엽네.. 그래도 네.. 음.. 올해는 꼭 여자친구 사귀자 네.. 음.. 안녕 네.. 음.. 정상쇼 리즈 시절이냐? 희롱이 닮았노 희롱이 닮았노 자 다음분 모셔볼게요 닉네임 빙고 주스 주가 유 유야 유 빙고 주스 블랙 분명 말씀드리세요 여러분들 걸어놓고 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네.. 음.. 네.. 반갑습니다 네.. 개인기 보여드릴게요 개인기 예.. 맞대개님 반갑습니다 네.. 개인기 보여드릴게요 개인기.. 네.. 웃기셔야 돼요 안웃기면.. 아.. 죄송한데 고추 까지면 안돼요 예.. 아.. 아.. 시X.. 우와.. 코어임.. 아.. ㅗ.. 와.. 개쩘다.. 와.. 힘준나 세네? 하핳 아이.. 저기.. 니바.. 밑대개님.. 와.. 아.. 밑대개님.. 네? 그 혹시 그 우통 벗고 이렇게 몸자랑 한번 아.. 닥치사이 코티 ㅈ.. 아.. 왜.. 시비야.. 알겠습니다 다른 거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다른가요? 와 대박이다 다른가면 갑시다 오케이 가자 가자 진짜 코어힘 X 되는걸로 와 개쩐다 운동 엄청 잘하는데? 오 생긴것도 괜찮게 생겼네 오케이 가자 가자 오오오오 오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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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생겼는데 제가 바로 꺼줄게 개새끼야 그러고 있어 바로 꺼줄게 재미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진인줄 알았어요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사는 몇살이세요? 저 대전사는 박도영이에요 아 대전사는 몇살이세요? 저 스물여덟이요 스물여덟 아오 오 스타일이 되게 멋있으시다 네? 스타일이 좀 멋있어요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 멋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은근히 여자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 눈웃음이 너무 좋으시다 저 여자 한개도 없어요 아 나 진짜 스물여덟 왔는데 사람들이 왜 아니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야 나 스물여덟 왔다고 알겠습니다 저기 준비하신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요? 네 저 혓바닥 두개로 만들 수 있어요 혓바닥 두개요? 네 뭐 벨바닥 벨다 아놈 다음 품 볼게요 닉네임 자유 쩜쩜쩜 이 새끼 닉네임 바꾸고 자유 쩜쩜이야 블랙해 닉네임 자유 쩜쩜 너 블랙 할게 너 닉네임 바꾸는 거 지금 아무 소용 없어 신청해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런칭이신 분들은 블랙합니다 자유 쩜쩜 블랙해 껐다 다시 켜야겠다 기능이 굉장히 좀 빡세네 아직까지는 다음 닉네임 마용구 닉네임 마용구 런칭이요 예 뭔데요 블랙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네 방에 불키세요 네 눕혔습니다 네 하하하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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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 장난 장난이고 몇 살이세요? 저 24살이요 어 여자친구 있어요? 어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어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사랑합니다 형님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나가 뒤지세요 네 너무 착해 착하니까 뭘 못하겠어 다음번 볼게요 오 오 오 감사합니다 나도 나중에 받아줘 형 네 닉네임 아 임 코트 야 이거 걸었다가 끊는 거 이거 하시면은 이게 다른 분들이 연결이 잘 안 돼요 아임코트님 블랙 할게요 예 꺼주세요 아임코트님 꺼주세요 아임코트님 때문에 지금 연결이 안 돼요 예 꺼주세요 예 어 됐다 이제 연결됐다 어 저기요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 안 보여 얼굴 안 보인다고요 블랙해 이 새끼 비용신 새끼 예 바로 블랙해 닉네임 아임코트 이제 이때 이제 싹 다 블랙해 하겠구만 코트 F 사랑행이야 얘도 블랙해 코트 F 사랑행 어 저 새끼 블랙해 아까부터 계속 걸더라고 어 닉네임 은효아 있었는데 제 여잔데 아 닉네임 때려죽일 년 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BJ 말고 네 때려죽일 년 반갑습니다 얼굴 안 보여요 아임코트 닉네임 때려죽일 년 블랙해 아임코트 입만을 왜 자꾸 거는 거야 블랙 당한 거 아니야 아임코트 님 얼굴 안 보여요 얼굴 안 보인다고요 아임코트 블랙 당했어요 이새끼 블랙해 아임코트 아임코트 개 이 새끼 저거 짜증나네 정말 오 김지혜 여잔가요 아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닉네임이 왜 김지혜예요 제 여자친구 이름이에요 아 그러면은 킹정 할게요 예 형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저 남양주 사는 스무살이에요 남양주 사는 스무살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저 뭐 준비하신 거 있나요 아니 없어요 형 너무 사랑해서 전화했어요 야 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뒤질래 육동 죄송해요 형 시바스 야 저 게이 아니 게이 아닌데 게이야 게이 게이야 어 다음번 볼게요 반갑습니다 아 이새끼도 블랙 너 블랙한다 그만해라 다음번 그만해 다음번 닉네임 코비는 멍멍 블랙해 코비는 멍멍 어 자 이제 걸었다가 저기 하신 분들 예 닉네임 바진남 용떼용 어 서른내기 감사한 고맙습니다 싫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영상통화 안녕 예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예 반말 반말하지 마라 동일 동일 얼굴 안 보여주니 얼굴 안 보여주니 얼굴 안 보여줘 살짝 보일게 와 씨 바 준비한 준비한 거 없어요 윤태훈 왜 왜 방송 파이팅 해 알았어 좀 뭔가 싸일 것 같아 좀 요구로 못하겠다 미안한데 진짜 차단 안 풉니다 여러분들 다음 닉네임 히트 왔어 블랙해 왓이 시옷이야 히트 왓어 시옷이야 시옷 블랙 많이 당한다 자 다음 볼게요 닉네임 덕콩이 연결해 볼게요 그러게 왜 하지 말라는데 너 풀어주면 다른데 다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99개 싸가지고 사면품 싸가지고 니가 뚫어 닉네임 덕콩이 빨리 연결하세요 연결 안하시면 그냥 빨리 끊어주세요 예 님 때문에 다른 분들이 연결이 안 돼요 루지해집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콘텐츠 참신하자 형 살초기 너무 고맙고 음 진짜 사랑해 그래 그래 쟤는 풀어라 SSS 쟤 반갑습니다 아 예 형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뭐 뭐예요 예 네 얼굴 한 번 준비한 거 없어요 아 네 따로 준비한 건 없고요 닉네임 코트 아들 윤우 블랙 할게요 네 예 닉네임 코트 아들 윤우 블랙 드라빈 이렇게 아 이런애들 하지 마세요 예 닉네임 노 머 현이 노 머 현 블랙 알 준비해 오빠 차단 풀어봐 조나가자 노모연아 얘 때문에 또 저기 돼버렸다 또 굳어버렸다 예 아 이런 방송 꺼질 것 같은데 이 새끼 때문에 됐다 닉네임 노모연 블랙헨 자 유저 참여를 누르면 돼요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키세요 마이크 마이크 켜 마이크 마이크 키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아 뭐 지금 편의점 알바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아 준비한거 하면 되나요 아 준비한거 있나요 아니 딱히 뭐 준비할 것 까지도 없고 아 잠깐만 잠깐만 근데 너 왜 깡댕이 왜 나갔냐 어 그거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아 싸웠어 아니 그런건 아니고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아 이 앞니발이 날아가서 이 임플란트 하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뭐 뭐하다가 날아갔어 아 이 어렸을 때 이 자전거를 타다가 아 이 시 어? 한 위험하게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타다가 부러졌는데 예 쌈마이로 계속하니까 계속 빠져가지고 그냥 뽑아버렸습니다 화가가지고 와 몇 년 전에? 어 초등학교 2,3학년 그쯤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럼 돈 빡세게 모아야겠네 임플란트 하려면 아세이로 그냥 저기 임플란트 해버려 아니 그쵸 이 그냥 애매하게 붙여놨더니 막 싸우면은 계속 막 부러지더라고 그래서 막 쥐가 막 쥐네가 쎄서 막 이빨을 부순 줄 알고 막 기고만장이 하는 모습때문에 막 화가나가지고 그냥 어 그냥 뽑아버렸습니다 제가 그럼 너 담배 피니? 어 담배 핍니다 예 그럼 담배 그걸 거기로 피면 진짜 야무지긴 하겠다 아 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막 내 꽂힙니다 형님 어 그래 그 그 준비한 거는 그거였어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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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웃음이 아닙니다 형님 근데 이거 웃기려고 깡냉이 뽑아서 한 사람은 없겠지만은 야 편의점 편의점 손님 많이 없나보다잉? 아 망해가기 직전입니다 형님 저는 편한거죠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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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겄다 저 뭐야 편의점 어디 편의점이야? 어 이거 말하면 이 신변에 노출이 돼가지고 위험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또 아 그래? 예 맞습니다 몇 살이냐? 저 이제 스무살 됐습니다 어 그래 그래 넌 눈이 그래도 선하구나 얘가 아이 그런 말 많이 됐습니다 착해 보이네 얘가 혼자 사니? 아이 부모님이랑 같이 사이죠 당연히 야 그럼 부모님한테 이빨 좀 해달라 그러지 아이 사고를 어려서 좀 많이 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 그래 너가 아세이로 해 예 맞습니다 아이 방송 응원합니다 형님 항상 팩이 좀 있니? 팩이요? 아이 아까 팩이 이거 3개 있었는데 술꾼 사람이 와가지고 팩이 달라고 막 뗐어가지고 그냥 줘버렸죠 귀찮아가지고 제껀데 그게 또 아 진짜로? 아 예 맞습니다 아 이거 이거 해봤는데 아이 그니까 아닙니다 형님 아이 근데 이게 또 제가 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막 아 나 방송이나 해볼까 이런 놈들하고 달리 저는 장르 희망 적는데 중1부터 고3까지 항상 응? 크리에이터 썼기 때문에 한 3년 뒤면은 초신성 최정호를 또 볼 수 있 아 네 초신성 저를 또 딱 볼 수 있을 겁니다 닥쳐 운속 여자친구 있나? 입습니다 왜? 이상하지요? 여자친구 없어 나 여자친구 없어 근데 너 눈빛이 좀 무서워 너 술을 먹은거 아니지? 아닙니다 저 고등학생입니다 아 고등학생이야? 키 몇이야? 173이요 되게 작네 생각보다 그래 그래 야 뭐 또 보여줄 수 있는 개인기 없니? 저는 안보여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가자 안보여줘 돼지야 끌려고 그랬어 개새끼야 야 예 개이 아니라고 아 너 꺼져 여기 방송 출연해갖고 잘생긴 척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나오는지 사람들한테 많이 나오니까 아 개이 아니에요 아 하지마세요 싸대기 존나 때리고 싶어 하지마 진짜로 정말 역겨워 잘생긴 척하고 막 표정관리하고 막 그러지마 어 반갑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와 왁꼬 지리네 아 오빠 지리다 아닙니까잉 예 어 닉네임 범프타이머님 예 몇살이세요? 아 스물 slime입니다잇 나보다 동생이야? 마 왁꼬 막 왁꼬 희압 묻아요 아이 저기 그 ulp 오후 돼지 울음소리 Nur bj입니까 아니요 저 그냥 집에서 놉니다 아 스물ną 예 이야 친구 없나 없다 뭐 없노 얼마 전에 헤어졌다 있었나? 6개월 됐다 아이가 아 6개월은 얼마 전이 아닌데 그 얼마 됐지 그러면 왜 너 있나 아 아 아니다 알았다 아 알지 ... 개인기... 개인기 뭐 그거가 아... 개인기... 그게 내 왕구가 개인기 아이오 아 맞습니다 와... 이게 끝나는 건 뭐 됐는가? 완전 잇몸이 당나귀 잇몸이네 와 진짜 대박이다 그래 뭐 저기 지금 얼마나 쉬고 있어 일을 1년? 1년? 1년 그 저기 보니까 영화 아저씨에 나온 형사님 느낌 나네 그 휠체어 발로 차버린 아저씨 있잖아요 약간 그 느낌 나네 저기 뭐야 그러면 이제 뭐 할 거야 앞으로 계획이 뭐야 계획은 이제 나도 이제 BJ 한번 싹 개복 갈라고 요거 하나 딱 샀다 아이야 아 캠 샀어? BJ 하려고? 캠 샀지요 그 BJ계 걸음으로 남겠네 걸음으로 남지 개새끼야 BJ계 어떤 그 저기 낭인으로 남겠네 응? 그래 그래 그렇지 어 그래 컨텐츠는 뭐 할 건데 컨텐츠 없다 좀만 했다 아이가 그래서 하다 보 있잖아 지금 놀고 있잖아 그래갖고 음 맞나? 어 그거 맞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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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건이 생겼네 아 니도 조건이 생겼다 이 돼지랴아 씨 돼지랴니 너보단 나은데 나도 시험이면 니보다 나을걸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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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맞는데 대가리에 시발 초밥 번져가지고 이 시발 돼지 육수 새끼 응? 뒤쳐먹고 이제 끊을라겠네 개새끼야 존나 잘생긴 척 하지마라 개새끼야 잠깐이 생겼으니까 끄지라 끄지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다요 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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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파님 10초 안에 안 받으시면은 블랙갈기입니다 예 뽀파 뽀파님 예 본인이 거셨으니까 닉네임 어 됐다 됐다 연결 됐다 엇 어 어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가지 마세요 근데 이거 후면카메라 어떻게 해요? 후면카메라요? 네 아니 그냥 본인 얼굴 보여주세요 아 이거 후면카메라로 보여주고 싶은데?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얼굴 보여줘요 그냥 아 어 뭐야 방금 뭐야 몇 살 와 나 나온다 몇 살이세요? 아 저 지금 저 31살이요 오 되게 이쁘시다 안 예뻐요 약간 그 정인씨 닮으셨네요 네?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이거요 그런소리 처음 듣는데 아 오 아니 저기 그 저기 얼굴 좀 다 보여주면 안됩니까? 아 이거 좀 아 근데 좀 너무 오 오 그 좀 그런데 잠올에다가 술 먹고 있어가지고 완전 당신 문담피네 네? 당신 문담피네 문담피 그게 뭐에요? 문신 담배 피어싱 아닌데요 이거 코 뭐에요? 아 이거는 요즘 트렌드 아 요즘 그게 트렌드에요? 네 아니 뭐 뽀뚜루를 끼워 놓은 것도 아니고 코에다 그게 뭐에요? 놀랬네 아 그래요 그 방금 저 그거 보고 있었어요 그 유튜브 다시 보기 음 빅뱅? 네 아 아니 방송 자주 보시나봐요? 아 저 유튜브 다시 보기를 거의 보고 있어요 아 근데 친구가 완전 코트님 팬이라가지고 네 지금 이거 영통기능 생겼다고 바래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친구 이쁜가요? 친구요? 네 이뻐요 님보다요? 음 네 오 님은 남자친구 있나요? 저 남자친구 없어요 아 무슨 일 하시는데 얘 저는 그냥 회사원이에요 아 그 친구분은 저 이거 안건데요? 네? 친구분은 이거 영상통화 기능 안건데요 저한테? 아 네 아 제가 이거 밑에 새로 생겼길래 눌렀는데 이게 그게 됐더라구요 신청이 됐더라구요 음 그래그래 근데 친구가 이거 거절 누르면은 블랙한다고 블랙된다고 블랙된다고 제가 아 네 그래요 아무튼 가지 친구분한테 친구분이 이뻐요? 본인이 이뻐요? 어 우리 닮았어요 아 진짜요? 네 어디 살아요? 부산이요 아 이거 예반데 왜요? 멀어서요? 너무 멀죠 부산은 아무래도 그게 왜요? 네? 뭐가 그게 왜요? 근데 죄송한데 네 이 코 이거 언제 뚫으신 거예요? 이거는 한 5년 됐어요 5년 됐어요? 네 뽀떡 이분 누나를 위해 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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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뽀떡 아 그래요 아무튼 저 뭐 전화 걸어서 고맙고 술 마셨어요 혼자서? 네 혼술하고 있었어요 너랑 한잔 할래? 네 이거 술 보여줘도 돼요? 먹는 거 아니고? 어 어 어 뽀떡 뽀떡 야 지금 몇 잔 마셨어요? 지금 이거에다가 맥주 방킨? 어 혼자 혼술을 즐기는구나 아 오줌 아니에요 오줌을 안해 네 아이 뭐 그런 얘기 뭘 저기 아이 그럼 저기 네 네 그 나중에 저랑 술 먹방 한번 하시죠 네 다음에 서울라고 연락할게요 아니 그거 말고 랜선으로 아 랜선 좋아요 랜선은 술 먹방 한번 하죠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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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 바로 나왔다 랜선 술 먹방 다음에 한번 한잔하자 개 이 새끼들아 어 다음분 볼게요 그 지금 뽀미내연남님 이거 지금 안 끊으시면 블랙할게요 지금 님 때문에 또 랩 걸려요 예 걸어놓고 받을까 말까 계속 이거 하고 있으면은 제가 이것도 진행이 힘드니까 빨리 꺼내주세요 뽀미내연남님 내연남님 예 네 내연남님 예 빨리 끊어주세요 저 새끼 블랙 걸어 싸가지 없는 놈 새끼 다음 자 여러분 걸었다가 안 받으시면은 바로 바로 블랙 갈기겠습니다 뭐하냐 뭐하냐? 아 개인기? 해봐 이런 비응신같은 놈새끼 너 단톡에서 내보낸다 어? 너 한번만 더 그딴 짓하면 단톡에서 내보낸다 이런 비응신 죄송합니다 저기 타지마주고 단톡방 막내예요 2000년생 세하야 예 나가 뒤져 네 아 알겠습니다 조목질 안하겠습니다 다음번 볼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하세요? 뭐하세요? 블랙해 블랙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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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방송소리 끄세요 아 네 방송소리 끌게요 예 어디 사세요? 형 옆집 사는 꽃박이요 로테캐슬? 네 청란? 네 네 네 몇 동이가? 네 201동 아 201동? 야 이거 보여주면 안되지 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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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201동이면 너 저기네 거기 저기 있네 그 저 뭐야 저 오피스텔이네 네 맞아요 아 뭐 무슨 일하노? 저 사업해요 사업 아 그래? 무슨 사업? 네 저 쇼핑몰 쪽 관련되는데 의류는 아니여가지고 아 그래 네 여친 있나? 여친 있죠 아 혹시 그 저 여자친구한테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안되나? 형 걸려? 미쳤다고 쪽팔려요 형